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대한민국 1% 부자의 길로 가는 시크릿 풍수라는 책입니다. 고제이지음 21세기 북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적절한 시기에 자기가 능히 감당할 정도의 행운이 찾아오는 것이 가장 이상적 운명론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소리 없이 답을 해주는 것이 바로 풍수지리인데요. 이 책은 1장 부동산 재테크는 풍수 테크다. 2장 살기 좋아야 재물도 흘러든다. 3장 운이 저절로 찾아와 머물게 하라. 4장 잘 고르면 운빨이 살아난다. 5장 부자가 되려면 부자의 길로 가라. 이렇게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이 책에는 거북이 떠받치고 있는 sk45 또 숲을 조성에 가치가 오른 ls 용산타워 등의 이야기와 함께 삼성 이병철 회장생과 lg 구인의 회장생과 효성 조홍재 회장생과 이야기가 함께 실려 있어서 흥미롭고 재미있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이 깃드는 자리가 있습니다. 머리를 북쪽에 두고 자면 흉하다 라는 이야기를 들어봤을 텐데요. 민간 풍습에 따르면 잘 때 머리를 동쪽에 두면 북이해지고 남쪽에 두면 오래 살고 서쪽에 두면 가난해지고 북쪽에 두면 수명이 짧아진다 라고 했습니다. 그 때문인지 침대머리를 북쪽에 두면 안 좋다는 속설을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렇지는 않다고 합니다. 침대머리를 북쪽에 두면 흉하다는 이야기가 퍼진 이유는 또 있습니다. 중국 러양에 위치한 북망산은 무덤이 많기로 유명해서 사람이 죽으면 북망산천으로 간다는 말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사람이 죽으면 북쪽으로 간다는 의미로 변해서 북쪽은 죽음을 뜻하는 방위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매장할 때 시신의 머리를 북쪽으로 눕히는 그런 풍습도 있어서 북쪽을 죽음과 연관 짓는 일이 흔해졌습니다. 하지만 북망산천과 관련된 이야기는 그저 미신일 뿐 건강과 행운을 부르는 침대 배치의 기준은 아닙니다. 침대 위치를 정하는 기준은 첫째도 둘째도 침실에서 기가 좋은 곳이 어디인지 아는 것인데요. 침대 머리를 북쪽에 두는 게 가장 좋다면 그곳에 침대를 설치해도 괜찮습니다. 조선시대 왕들은 머리를 동쪽에 두고 잤는데요. 이 말을 듣고 나도 왕들처럼 침대 머리를 동쪽에 둬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왕의 잠자리라고 해서 무작정 따라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침대 위치는 어느 방향이 좋고 나쁜가 보다는 침실의 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즉 기가 좋다면 침대 머리가 북쪽에 놓이든 동쪽에 놓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침실에서 기가 좋은 곳이 어디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기에게 맞는 건강한 잠자리를 찾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침대 위치와 방향을 바꿔가며 열흘씩 자보는 것입니다. 잠에서 깬 뒤에는 좋음, 모름, 나쁨 이 세 가지 상태로 평가하는데요. 푹 차서 기분이 상쾌하다면 달력에 동그라미 표시를 하고 여느 때와 다르지 않거나 기억이 잘 나지 않으면 세모 표시를 합니다. 또 악몽을 꾸거나 가위에 눌리는 등 잠자리가 편치 않았다면 X 표시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열흘간 평가한 뒤에 침대 위치를 바꾸면 됩니다. 그러고는 같은 방법으로 달력에 동그라미 세모 X 표시를 하고요. 한 달쯤 뒤에 달력에 표시된 기호를 살펴보면 동그라미 표시가 유독 많은 위치가 보일 것입니다. 거기가 바로 기가 좋은 곳입니다. 놀랍게도 몇 번을 반복해도 결과는 같습니다. 동그라미가 많이 표시된 위치와 방향으로 침대를 놓으면 기를 강하게 받아서 건강해집니다. 이 방법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됩니다. 방 안에는 좋은 잠자리가 따로 있고 잠은 가려서 자야 보다 좋은 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안에서 위치가 좋은 곳에 부엌을 두는 이유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로 더러운 것을 씻는 곳이어서 또 두 번째는 음식을 조리하고 보관하는 곳이어서 세 번째는 화재 위험이 있는 불을 다루는 곳이어서 그렇습니다. 현대의 부엌은 전통 부엌을 기준으로 방향과 위치를 정하기가 어렵고 또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의 건강에 부엌이 끼치는 영향이 과거에 비해서 현저히 줄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현대의 부엌은 동쪽 방향을 고집할 이유도 또 음식이 상할까 봐 서쪽 방향을 꺼릴 이유도 없습니다. 침실과 가까워도 상관이 없고요. 다만 정리, 정돈을 잘하고 늘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성공운을 불러들이는 식물이 있는데요. 사람들에게 집은 따뜻하고 편안하고 안락한 휴식처입니다. 이 공간에 꽃과 나무가 있으면 한결 아늑한 분위기를 낼 수 있는데요. 마당이나 발코니에 정원을 만들거나 크고 작은 화분을 집안 곳곳에 두는 이유는 싱그러운 식물의 기운을 온몸으로 느끼고 싶어서입니다. 하지만 모든 식물이 다 우리에게 유익한 기운을 북돋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식물은 건강운과 재물운에 좋은 영향을 미치지만 어떤 식물은 오히려 나쁜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풍수학에서는 아무리 잘 꾸며놓은 정원도 집주인의 기운과 맞지 않으면 불행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합니다. 마당뿐 아니라 실내, 아파트 거실이나 발코니에서 큰 나무를 키우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이때 나뭇가지의 잎이 천장에 닿으면 흉하고 닿지 않으면 크게 문제 삼지 않습니다. 또 건물 로비나 레스토랑, 카페 등에서 천장을 떠받드는 모양새로 우뚝 서 있는 인조나무 잎들은 마치 우산을 펼쳐놓은 것처럼 둥글고 넓게 퍼져 있습니다. 자연 상태에서 중심 가지가 잘린 나무는 크고 건강하게 자라지 못하듯이 인조나무는 가게의 성공운을 떨어뜨립니다. 가장 좋은 건 적당한 높이의 살아있는 나무인데요. 굳이 인조나무를 세워서 자연 친화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고 싶다면 비교적 키가 작은 나무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심 가지를 일부러 자르지 말고 잎사귀도 천장에 닿지 않게 매달아야 좋습니다. 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인조 잎사귀를 자주 닦아주는 것은 필수입니다. 이렇게 하면 장사운이 좋아집니다. 아이비는 합격운을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집 안에서 키우는 화초는 잘 골라야 하는데요. 골든포토스, 우름덩굴, 나팔꽃, 수제비처럼 다른 나무의 등걸을 타고 빙빙 올라가는 덩굴식물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파트 발콘이나 건물 테라스를 화사하게 연출하는 덩굴장미도 마찬가지입니다. 난간이나 기둥을 타고 올라가는 덩굴식물은 집 안의 길을 왜곡시키고 배배 꼬이게 만듭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거나 상황이 악화되었을 때 일이 꼬인다, 되는 일이 없다라고 하는데요. 덩굴식물이 집 안에 있으면 꼬이는 기가 발산되어서 재물운과 화목운 그리고 건강운까지 나빠집니다. 조심해야 할 식물이 또 하나 있는데요. 바로 공중거리 식물입니다. 문제는 공중거리에 적합한 식물이 대개 줄기를 아래로 길게 늘어뜨리는 덩굴식물이라는 점인데요. 아이비, 러브체인, 스킨답서스, 점란, 호야 등이 이에 속합니다. 공중에 대롱대롱 매달려 줄기와 잎을 아래로 늘어뜨리며 자라는 식물은 보통 떨어지는 음기를 발산하여 자녀들의 시험 합격운을 떨어뜨립니다. 수험생 자녀가 있다면 명심해야 하는데요. 눈에 띄지 않는 곳에 한두 개 두는 것은 괜찮습니다. 배산 임수의 남양집을 최고로 치던 시대는 지났다고 하는데요. 이제는 북향집의 단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많아져서 굳이 남양집을 고집할 이유는 없다고 합니다. 햇빛을 못 받아 집안이 어두우면 조명기구를 켜고 겨울에 추우면 난방 온도를 높이면 됩니다. 따라서 남양집에 연연하지 말고 땅의 형세에 순응하며 직위를 제대로 받는 자연친화적인 주택을 선택하는 안목을 키우면 됩니다. 이미 선택해서 살고 있는 집이 지세를 거스르는 남양집이라면 간단한 방법으로 복을 부르는 집으로 변신시킬 수 있습니다. 바람은 땅 모양에 따라 부는데요. 이 경우 지세를 거역했기 때문에 집안으로 순한 바람의 기운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이른바 기가 센 집이 되는데요. 이런 남양집은 발코니에 관엽식물을 일렬로 세워두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합니다. 관엽식물이 외부에서 집 안으로 부는 흉한 바람을 막아주기 때문에 행운을 잡을 수 있다고 합니다. 행운은 바람이 몰고 옵니다. 햇빛과 바람은 사람에게 꼭 필요한 생명의 기운이나 무조건 많다고 좋은 집은 아닙니다. 복받는 집을 결정하는 요소는 햇빛이 아니라 바람인데요. 다시 말해서 복은 햇빛을 많이 받는 집보다 바람이 순하게 부는 집에 찾아옵니다. 따라서 북향집도 충분히 명당이 될 수 있습니다. 자연을 거스르는 남양집은 생활의 편리함은 있으나 그 집에 살면서 마땅히 누려야 할 건강운과 행운은 얻기가 힘듭니다. 반대로 자연에 순응하는 북향집은 건강운과 행운이 따릅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